오늘 눈이 심했던데 자 안녕하세요 오늘 그때 눈 심했던데 눈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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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뭐해? 자 눈 상태가 어제 한번 비해가지고 음 하나 둘 셋 그래도 여기 눈은 떠졌어요 반대쪽은 이렇게 일단 약을 주고도 일로와봐 일로와 너도 약 넣자 일로와 눈이 다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니까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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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노랭이도 잡을 뻔했는데 역시나 파레트 밑으로 바로 들어가네요 얘는 몸이 좀 안좋았는데도 크기가 얘보다는 훨씬 커요 어미가 물고 가서 조금 돌받는 것 같아요 얘보다는 얘를 일단 약을 더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잠깐 넣어두고 노랭이 한번 노랭이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보였는데 숨어가지고 들어가버렸어요 야 눈 한번 보자 자 그리고 이제 시간 조금 지나고 나서 다른 약을 바로 넣어줄게요 자 자 이제 또 5분이 지나가지고 다른 약을 바로 넣어주겠습니다 다른 약을 전통 1분이 1분이 4분이 3분이 4분이 5분이 에잇 가만있어 그래 낫지 자 이렇게 오늘도 모랭이 빼고 안약을 다 넣어줬어요 얘는 아직 사람을 조금 무서워하네요 자 에잇 치료 다 하고 넣으려고 하다가 눈을 한번 닦아주고 넣으려고 물티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눈 떠봐 어 이제 눈도 터지네 눈을 한번 닦아주고 나니까 이렇게 오늘 이렇게 고등어 두 마리 애기들 다시 약을 넣어줬습니다 노랭이는 계속 저기 있다가 제가 나오기만 하면 도망가가지고 제가 지금 잡을 수가 없는데 노랭이도 눈이 어제보다 조금 더 부은 것 같아요 빨리 잡아서 치료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끝내고 나서 노랭이를 잡아가지고 노랭이 약도 바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가만있어 가만있어 굉장히 지금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뽑은 약을 기다려줘야되는데 원래 이 넣기가 많이 좀 긴장을 해가지고 그냥 바로 넣어줘야될 것 같습니다 어 있어봐 있어봐 해줄게 기다려봐 어 어 알겠어 알겠어 괜찮아 괜찮아 응 응 됐다 자 이렇게 일단 노랭이는 너무 지금 사람 손을 안 탄 것 같아서 바로 이렇게 약을 그냥 바로 투입하고 바로 넣어줬고 얘들은 이제 사람 손을 얘는 완전히 탔고 얘는 그래도 아직 겁은 조금 내는데 그래도 한 이틀 잡혔다고 사람 손 조금 타서 그렇게 도망을 안 가더라구요 노랭이도 일단 어떻게든 약을 넣었으니까 괜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잡을 수 있는대로 잡아서 일단 빨리 약을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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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